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겨울에 여행하기 좋고 많은 비경도 볼 수 있는 강원도 철원 한탄강을 담아봤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미니에이처인 직탕폭포에 감탄하고 작년 10월 개통한 은하수 대교를 걸으며 한탄강을 내려다보고 승소대에서는 아름다운 S자형 부교 위에서 꽁꽁한 한탄강을 가로지르며 신비한 모양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추상절리를 감상하고 1억년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기묘한 바위 비경과 고속점까지 당일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한탄강 물위길 트래킹은 태봉대교 아래에서 시작하는데요. 태봉대교 우위에서 번지점프도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한탄강 물위길 트래킹 하기 전에 한탄강 상류로 10분정도 올라가면 직탕폭포가 나오는데 먼저 폭포를 보기로 했습니다. 직탕폭포는 높이가 3미터 넓이는 80리터나 되는 것이 특이한데 한국의 나이아가라 propag자mic ideal입니다. 직탕폭포는 높이가 3리터 넓이는 80리터나 되는 것이 특이한데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 불린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유니베이처 스키이지만 국내에서 보기들은 신비로운 비경의 폭포로 감탄을 사안입니다 물줄기가 마치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세차게 흘러 한탄강의 비경이라 할 수 있는데 이곳까지 오는 길은 많지 않네요 가야할 길이 있는데 비경에 매도되어 한참을 바라보며 영상을 찍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 여정의 차질이 생길까 불안했어요 한탄강엔 용암이 굳어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다이들이 준비한데 신기하답니다 현무암 둘다리를 건너 서 반대편으로 가봅니다 사진 작가님들은 이쪽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경관은 반대편이 더 멋져 보이네요 겨울이라 하얀 눈과 얼음을 담아보고 싶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많이 녹아 아쉬웠어요 이제 한탄강 퇴병대교 아래 왼쪽에서 한탄강 물위길 트라이킹을 시작합니다 승수호대에서 S자 북의 오일을 걸으며 강 양쪽으로 펼쳐진 현무암의 가파른 절벽과 주상절리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요 흑의 오일을 걸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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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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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아름다운 구간으로 거대하고 기묘한 바위와 절벽을 바라보며 겨울에는 얼음 트래킹을 여름에는 라프팅까지 즐길 수 있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